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서 공성하고 있고, 클라이드 알쪼하고, 시르반, 바지무크, 여기까지 카프카스 산맥까지 싹 다, 카프카스 산맥 위쪽을 싹 다 먹으면 국정 영토 깔끔해지는데 이런데다가 요새 여기 봤고, 여기다 딱 요새 방어 놓으면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데 일단 모르겠고, 일단 지금은 조지아, 태오도롯, 인력 173 분리주의 반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터치진 않아요. 제가 먹은 영토에 비해서 잠시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여기 보니까 잠깐 비아파서 동맹이 누구냐? 티무르? 어쨌든 지금 요새 비활성화 시켜놓구요 너무 요충지라서 요새 지금 뺄 수가 없겠다 이거 어, 크림 아, 맞다. 무역로드 바꾼다 했었죠. 깜짝 깜빡했네요 뭐야? 울렸어? 미지러워, 뭐씨? 전쟁 배상금 내놔 새끼야. 됐고 어, 공작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전쟁, 웬만하면 몰다비아 키프로스 밤루크 독본데 밤루크 빤스런 쳤어요 대출상환 상환 아하! 그지같은 이벤트 전쟁 배상금이라도 받아옵시다 수니파의 인기가, 수피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불만도, 율법주의 웬만하면 저는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나중에 뭐였더라? 부패도 떨고 있는데 이거 이거랑 부패도는 뭐다? 돈이다 어 시르반불리 그건 아아아아아아아! 시르반 시르반 됐구요 잠시 빼주고 아 shiny 아 시르반 전배라도 좋아 전배받는게 낫겠다 아 전배도 안줘 조지아는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기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요새 나라의 요새가 3개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또 동맹이 누구라고 트레비존드라고 했지 트레비존드 이 새끼도 요새 졸라 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경우 기본 피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야 아 야 시야 충신 아 이겨줬으면 좋은데 젖네 까비 됐고 어쨌든 됐고 연장 30피 오호 이러면 조금 말이 달라질지도 왕스텝 버러지 오택 오택 오키 그러면 이거 잠깐 저 시르반 지역 공성하고 조지 얘 먹고 얘 동맹이 누구라 했어 태오도로 트레비존드 태오도로 트레비존드 라고 돈 위신 위신 돈 위신 받을께요 됐고 그렇다면 말이죠 어 아 잠깐만요 이거 잡고 저거 방어해야되 예레반 아 예레반 산인데 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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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rsй po 아 진짜 전쟁에서 인력 안 날린데 여기서 전 인력 졸라 날렸어 극한의 손해야 함선 내고서 뭐 뭐 어떤 뭐 함선 내고서 거위가 없어가지고 6택 올릴게요 얘 먹어가지고 둘 다 먹고 병종 아저히 공용해서 어 띠마리 오뜨 올라갔고요 카라포리블리 주자 하씨 어차피 공소 됐다 신앙심 작동 아즈르바이전 문화야? 아즈르바이전 문화네요 아 시합 언제 개정하지 종교를 종교 비념 종교 가야 되나 행정으로 가야되나 아니 경질 찍어가지고 그냥 국가 한번 재건 좀 확실하게 해볼까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7만 되었고요 요새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 로피 활성화 되요 단지 무형노드 시르바는 바꿀게요 일단 그러면 수입이 2 2칸 아 흑자면 돼 흑자면 돼 흑자면 돼 흑자면 난 감사해 아 공성 다 됐는데 지랄니은 아 공성 다 됐는데 씨 아 그지 갈네 아코뉴 불리주의자 아 저 새끼들은 다 산지에서만큼 터뜨렸대 진짜 아 돌겠네 새로운 스튜레인 위신. 위신 주세요 차라리 오스마, 제노바, 피렌체? 참전은 해요? 가스마님이 나한테 해주신.. 근데 오스마.. 아 피렌체, 제노바? 여기 여기 먹으려고 아 인력 너무 많이 날랐어 지금 진짜 어.. 돌겠네 6택 올라갔냐? 이메라 충성도, 루세, 위신 좋은가 돈이 너무 많이 빨리는데요? 돈 없어 진짜 아 400두컷이야 빛이 미친 홀란드, 리투아니아 콘티? 뭐하는데 콘티 땐겨? 모스크바 라잔, 랄루슬라우, 페르, 뮬루스토브 오스마.. 모스크바 이것이 베리아드인가? 스파이시하구만 여기 공성하면 점수 좀 나오고, 돈 좀 벌리지 않을까? 12,000조지 아하 골치 아프네 6택 올렸네 아하 그럼 얘네반에서 졸라싸워야될듯? 코르카스 예? 모스크바? 아 무형력 지랄 니은 돈 안 벌려 우리 아 진짜 이 산을 넘어야돼 진짜 이라클 이전 끝났고 하하쿠니 언제까지냐 아싸 마자르단지 82년 10년 남았네 아 뭐야 이 새끼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간거 뽕뽕 최대로 뽑자 일단 걸어 이거 먹을까? 하 요기 먹지 말자 무형중심이 아니지 버려 응 크림 버려 이씨 요기 안 먹어 이 새끼들아 요기까지만 먹어 요기 요기 요새 박고 요기 요새 박으면 응 요기 북쪽 안전해 1점프 오 행정집중 바꿔 분사력은 금방 올라가요 가 시리아 인력 너무 손실봤어 진짜 1년대만 박아놓자 시리아 시리아 합병되는거 맞지 왜이렇게 느린거 같지 83년 100명 오케이 내가 또 유로파 배워왔다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던데 막 고수들 보니깐 요기 아니구나 왜 안돼 빈혈이 안생겼어 그럼 말고 그냥 공성이되네 맘루쿠 우까서사시 위신 연간 위신 20년동안 가성비 개꿀이구요 북쪽 먹지 말자 어 저기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종교도 정교회고 그렇게 값어치가 되는 땅덩어리도 아니고 크림 먹어봤죠 어차피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스크바 사이에서 뚜드려 쳐맞을게 뻔한데 어 나이스 정통성 그냥 전쟁 배상금만 조금 양양하게 땡겨봅시다 이렇게 먹어 여기 여기 저 카카카스 산맥 넘어가봤자 별로 메리트 없어 어 돈만 내놔 약탈할 것도 없네 아 야 좀 털어봐 안되겠다 구리머포 오스만이 좋은 이벤트는 싹 다 가져가네요 됐고 돈 내놔 새끼야 나이스 이제 고난의 이제 카카스 산맥 넘어가야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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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카카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여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대정 병력한개 19 고백 못 뽑지 아 미치겠다 진짜 74년 7 5 7 경제 가자 고백 전투 하나 올려주고 요기 요새 싹 다 확보해 조제 라이벌 나도 라이벌 박으면 되지 어 전쟁 중이구나 전쟁 끝나면 갈까 곧 끝날거 같거든요 바쿠아시타르 이거 못찍죠 조로아스터교안이라가지고 예레반 정교회랑 호프트교안이라서 못하고 다 못하냐 탈수있는게 없어요 탈수있는게 없어요 상완 르네상스 어 하나만 어 142칸 어 어 어 손실 아 극한의 손실 진짜 우리가 먼저 들어가지 말고 마자르단 아 아니 이건 좀 심하잖아요 어 어 육사 떨어지고 모욕 박네요 사령관님 돌아가셨고 육사받아 후방에서 이따 인력 좀 채웠다가 시리아 있으니까 시리아군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야 이거 잘라야되나 참 영향이 너무 높아 하나 뭐 하나 빼야될거 같은데 어 어 먹고살기 힘든데 좀 도와 좀 주시지 그래도 대출금 많이 갚았어 어 문화전환 비용 안정도 비용 옳지 며어메트베이의 칭력 526 졸라 안차네요 우리 와 우리가 영토가 얼마나 되죠 하라만 287 그래도 나쁘진 않아 아 뭐야 이거 짝진 않아요 214 절대 무시할만한 나라가 아니긴 해 태오도로 저 태오도로 원프로미스마이너 버러지새끼가 5연대 나오네 시리아가 전쟁 나가고 싶나봐 군대 박아놓는거 보니까 얼만데 됐다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쳐봤자 뭐해야겠냐 전쟁에서 본인나 벌로가자 얘들아 얘 배가 안넘지 87 고난의 카카스 산맥을 우린 넘을 수 있을까 넘으러 갑시다 카카스 산맥 음 요새 활성화 됐죠 됐고 니가 공성해 난 싸울게 얘들아 믿고 있겠다 공성하고 공성하고 이 새끼가 어리 들어가 아 시루만 편지라서 좀 X같긴 한데 싸워야돼 영 차 어? 지랄니은 지랄니은 선 넘지마 진짜 그래 아 내가 더 손해본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뭐야 어 제노가 현장 끝났고 육군기술 쓸모없다 시치 아 아 아 아 요기 공성을 도와주냐 근데 요 가운데 박혀있어 요쪽으로 가던 요쪽으로 가던 도와줄 수 있게 어 빈미의 건설제안 아 육법주의 신비주의 오스마님께서 오시겠다고 요 잠깐만요 돈 어 레이지야 아 쿨이 있구나 몰랐네 오스마님 설마 트레비존도 먹었다고 바로씨 빨간색 박히는거 아니겠지? 일단 요기부터 뭐냐 19점 호의 우리 코어 좀 돌려주실 수 있나요? 시르반 6년대 끌고와 팀으로 망실계란 콜 어 군대 빼 어 요새 먹으면 졸라 편할지도 위메라 충성도 많이 떠졌다 개종 되냐 여기 개종 되니깐 개종하라 하겠지 개종 되네요 칭력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칭력 아무거나 박아주고 네 테스트 하자 1 2 거의 합병될 때쯤 저거 해야겠다 아직까지 순조로워요 카카스 선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대출상환 공렬 이라크 지랄 니은 새끼야 싸워 외국인 무역 아잠 파라만 아잠 시르반에서 무역력 증가 개꿀 페르시아 다이더라구요 능력 있는 재판관 이거 번역오루야? 이거 뭐야 이거 어느 지역이야 여긴 또 평판 반값 좋은가? 돈 없어 헉 功 행정 침퇴까지 올리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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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ovesком 그 뭐 어 엥 에 흥 으 으 에? 태오도로? 오스마님 설마 안돼 뭐 너 거기 아 설마 너 내 캅카스 계획을 너 태오도로만 먹어? 선 넘지 마세요 진짜 너 거기 먹으면 내 계획 다 깨지는데? 아니 오스마님 그건 좀 선 시계 넘었는데 안전 돌리기 비싼데 아니 나의 캅카스 요새화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나? 가스마님 아니 가스마님 근데 아 제발 드시지 마세요 진짜 아 태오도로만 먹어 진짜 여기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상 아 깜짝이야 상인 데려오고 헤르시아 수집 아 가스마님 고마워요 태오도로만 드세요 태오도로 안 드셨어요 이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갑자기 불타오르지도 않고 나이스 아주 좋아요 비자나갈의 함락 어허 불쌍한 비자나갈을 어허 세우존들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나이스 캅카스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굳이 캅카스 여기 위쪽으로 넘어가지마 러시아님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 뭐라고 돈 없는데 돈을 졸라 빨아갔네 굳이 러시아님의 심기를 건들지 말자 올라가면 큰일나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라크 좋아 네 여기 종교만 개종할 수 있다면 좀 할텐데 개종이 안 돼 개상남자네 트래비즈 온드 여기 종교하고 그 예레바 여기 부시고 여기 요새 맞고 여기 요새 있으니까 티빗이 날리고 여기를 천도할 거니까 일단 을봉 기단 나오네 곧 공성되고요 아잠 아바 이게 티무르인가 대술 탄 티무르 샤르후 죽어도 별일 없는데 어어 샤 아 공성 다 됐는데 시기 아 공성 다 됐는데 시기 아 지겠다 아 지겠다 이걸 녹여버리네 오스마 알바니아 오스마 알바니아 드디어 스칸데르베그 후드러페러 가네요 맘루 쿠션 끝났고요 스칸데르베그 알바니아 베네체 락소스 기사단 노왕용 통화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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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잘 있는 통화 왜 놔둬 십자군 크루세이더 공격을 받아넣고요 개정됐고 성균등력조원가 들여오고 개정고 어 귀찮아 진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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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Bomb toolkit 방지! 그만해! 병력 졸라 많아 인력 아! 졸라 날라갔어 율법주의, 심리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받아 대출 500축하! 아! 아! 죽어요! 돈 왜이래 79년 121 2칸 대출 땡겨 가지고 류레상스 땡기는게 이득이네 지금 됐고 됐고 카라콘 휴전 80년도라 했지 84년도 82년도 아! 티브는 왜이래? 너무 무섭잖아 빨리 공성해 저 새끼 또 쳐 내려온다 꺼져 새끼야 81점 돈까지 탈탈 털어 핫산 케이프 분리주의자 가봐 한번 가봐 한번 새끼야 너도 한번 산지에서 맞혀봐 새끼야 아! 조지아 분리주의자 아니 미친놈아 그 그걸 왜 들어가요 산지인데 왜 그걸 들어가냐고 새끼야 험난하기로 유명한 캅카스 산맥인데 그걸 왜 쳐들어가 인력 졸라 갈리네 아하 뭐 책좀 읽으세요 진짜 이재이 메타 가야겠다 바로 바로 콜 오브 두티네 바로 전쟁 물러버리네 열강 됐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코어 받기 전에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하기 전에 됐고 그 다음에 코어 받고 너무 산지 요새 너무 많아 감당 안돼 우리 돈 예레반으로 만족해 가스바님 이기시겠지 아이 저정도는 가스바님 알아서 하시겠지 인력 너무 손실 났어요 지금 트레비 존 드블리 주장 응 산지야 내 인력 언제 채우지 영토는 꽤 깔끔해졌어 문제는 이게 페르시아 무영노도인데 저거 가스바님이 잡아주시지 않을까 네 영상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Ps 다행이로 네 영상 무영노도 트레우드